신나는 어린이 예술축제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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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의 거리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봄 예술로 소풍 어떤 걸 할까? 4월 27일 배고파 5월 4일 퍼펫 판타지 5월 11일 해의 달 호랑이 5월 18일 호랑이 형님 5월 25일 맞주와 신기한 도로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 6월 1일 바가 엠본드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컬러링 체험까지 와 정말 재밌겠다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 우리같이 예술로 소풍 가요 아르코 예술극장 앞마당에서 만나요 참 5월 25일은 나주시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